법과 관련해 상식에 대해 굵고 짧게 알아보는 시간, 특히 새롭게 시행되는 법률에 대해서 한눈에 알아보는 시간 마련해 봤거든요. 이달의 법령으로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에도 굉장히 많은 법령들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코로나19 이후로 소상공인분들의 피해가 계속 극심한 그런 상황인데요. 관련해 소상공인 보험이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된다면서요, 변호사님? 네, 소상공인 보험이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됐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참고를 해서 9만 명까지 올라왔는데 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영업시간을 제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한 손실보상만 하다 보니까 워낙에 조금 다른 쪽으로 손실이 발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구제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영업시간 말고 영업장소에 이용자 밀집도를 낮추는 가게들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그런 조치를 만약에 정부가 요구를 했을 때 그 부분을 만약에 따라준다면 그분들도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형태로 돼서 어떤 영업시간 제한으로 발생한 손실 외에 영업장소 내에서 이용자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로 만약에 발생한 손실도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보상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 범위를 좀 확대하도록 개편되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부칙규정에 따라서 2021년 10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손실이니까요 지금부터가 아니라 10월 1일부터 발생한 손실까지 그런 부분이고 다만 좀 참고하셔야 되는 부분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1항 2호에 따른 조치를 만약에 위반한 경우 한마디로 국가나 정부가 요구하는 어떤 그런 감염병예방법을 지켜줘야 할 의무들 그런 의무들을 만약에 위반한 경우에는 손실보상해줬던 것을 환수하거나 전액환수하거나 일부러 환수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또 들어왔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지원으로 사실 피해가 다 보상받을 수는 없겠지만 좀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은 잘 챙기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또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도 일부 개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등록금에 대한 부분은 좀 실효성이 확보될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뭐 MC님도 아시다시피 워낙 고액의 대학 등록금 문제는 지금 한 20년 정도 지속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반값 등록금이다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계속적으로 좀 이슈였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그래서 이제 2010년도에 등록금 심의위원회라는 것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 도입한 등록금 심의위원회가 워낙에 중구난방으로 좀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런 운영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상법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기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결 관련된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서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는 전혀 적용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등록금 심의위원회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번 개정이 되었는데요. 주요 개정 내용을 좀 보면 위원수 및 위원 선임 방법 논의를 해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각각의 학교마다 좀 규정을 신설했고 그다음에 회의 모집 요건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회 10분의 4가 요구했을 때 회의를 열도록 했고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을 각 위원들한테 통지를 하고 5일 전까지는 회의를 어떤 회의를 할지 자료를 송부하도록 강제 규정을 넣었고요. 그래서 이제 위원회 회의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회의 개의 요건으로 재적위원 가반수가 출석하는 걸 요구하고 출석위원회 가반수 찬성으로 해서 정족수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위원이 아닌 관계자의 회의 참석 혹은 발언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이 됐는데 위원이 아닌 교직원이나 학생, 전문가들이 이제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얼마나 깜깜이로 이게 진행이 됐는지를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도 좀 알겠죠. 심지어 변호사님은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어떤 기구에서도 이런 어떤 제적위원, 어떤 과반수 출석이나 과반수 찬성 이런 조항 자체가 없는 이런 어떤 등록금심의위원회 제도에 사실상 실효성이 매우 떨어졌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조금 과거에 있었던 종전제도가 좀 개선되는 쪽의 효과를 좀 보기 위해서 제고하기 위해서 좀 개설이 됐고요. 이게 좀 잘 지켜져서 실제로 학생들이나 국민들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조금은 좀 합리적인 등록금을 좀 지정을 할 수 있는 투명하고 좀 객관적인 어떤 금액이 정해질 수 있도록 등록금심의위원회 제도가 좀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처럼 좀 학생분들의 부담은 좀 낮추고 교육의 질은 획기적으로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람입니다. 또 다른 또 개정 법률도 있었어요. 아동수당법 시행 규칙도 변경이 된다고 하는데 아동수당에 관련한 얘기도 참 항상 논란이 되어 왔잖아요. 어떤 부분이 좀 달라지게 된 건가요? 그렇죠. 뭐 저출산 고령화 문제 때문에 사실은 대한민국이 많이 시름시름 좀 앓고 있는데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연령이 우선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좀 변경이 됐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어떻게 이렇게 좀 지급하고 있었던 만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보육서비스 이용권이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 등으로 지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그러면 지급을 할 것이냐에 대한 절차 규정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현금으로도 사실은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동수당을 보육서비스 이용권 등으로 지급받으려고 하는 경우에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를 별도로 표시해서 제출해야 돼요. 시군구청장에게 원래 기존에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명시적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현금으로 받고 싶으신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만약에 추가 지급을 받으시는 부분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 변경 신청서라는 거를 또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급 신청서하고 변경 신청서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변경 신청서에다가 보호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 요구하는 서류들을 첨부를 해서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면 이제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신설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존에는 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됐었던 각각 각계 기관 지자체들마다 좀 다르게 운영됐었던 부분들을 하나로 통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법령이 정비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수당을 여러 가지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출산 고령화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조금 불투명한데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이 사실은 어떤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국가랑 사회, 특히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의 양육한 데서도 좀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지금까지 새롭게 시행되는 법률을 살펴보는 이달의 법령 함께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